미아 미아 안녕하세요 리더입니다 드디어 오늘 주운기 새끼 만나려고 울산까지 왔어요 와 이 밤에 뭐 뽈락을 잡겠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요.. 요거 주변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여기 안 왔나? 안내를 종료합니다 어 어디야? 뭐해 이 벌레 안 오고 다 왔어 나 지금 소환사 왔다갔다 한 거 안 보이나? 시리오 시리오 안녕하세요 리더입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는 울산 다항에 왔는데요 다항에 아니고 당사항 당산역에 왔는데요 당사항 인생 첫 바다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예 대상 어종은 뭐죠? 뽈락 루어 낚시로 뽈락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가시죠 그럼 오늘 이 당산역에서 당산역이 아니고 당사항이죠 당사항에서 그럼 오늘 작전은 뭡니까? 오늘 작전은 워킹입니다? 워킹입니다 아 걸어가면서 던지는 걸어가면서 여기서 한번 해보고 없으면 또 저쪽 가서 해보고 이쪽 라인을 쭉 따라서 저쪽 어두운 라인까지 채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채비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많이 낭창거리는 유엘때 슬로우 싱킹이라고 던질지의 종류라고 하거든요 지그헤드입니다 근데 이제 뽈락은 너무 루어 던진다고 하면 되나? 루어 던집니다 지그헤드의 베이비 사딘 여기 이제 향이 많이 나는 그런 게 담겨져 있거든요 냄새 한번 맡아보실래요? 인중에 묻었는데요? 묻을 겁니다 인중에 냄새.. 아! 먹었어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상관없는데 오줌 지린내 좀 나지 않아? 향긋한데? 액션은 그냥 살살 감은 거예요? 살살 감는 거 살살 감다가 살짝살살씩 탁탁 쳐주는 호핑 톡톡 리트리브 하다가 폴링 해다가 톡톡 리트리브 폴링 이런 정도의 액션을 섞어주네요 그럼 바로 던져볼까요? 폴링 꼭 이제 충분히 가난 게 나쁜 다음에 응 천천히 가만히 스테이 또 점점 감다가 뭐 느낌이 있는데? 뭐가 걸렸나? 벌써 걸렸어? 바닥을 훑혀서 어! 맞다 진짜? 아 씨 쇼파이터 이거 발 앞에까지 따라왔는데 제가 쇼파이터 구락 가는 거 아니야? 진짜로 걸렸어요 자 걸렸을 때 대처법 걸렸다가 딱 느꼈을 때 절대 당기지 말고 좀 풀어줘 그걸 느슨하게 해준 다음에 막 한 번에 탁 쳐야 돼 뺐어? 어 아마 챕이 날아간 거 같은데 응? 이거 좀 잡아줄래? 오늘 못 잡을 거 같아요 아 근데 못 잡으면 컨텐츠 망하는데 이거죠? 니가 이러고 있으니까 200키로 달려가지고 망하면 어떻게 해 그럼 니는 이제부터 내가 시킨 것만 해 알았어 멀리 던지지 말고 그 발 앞에서 해 알았어 아 없네요 장소 이동해서 딴 데 한 번 던져보겠습니다 도저히 안 나오는 게 안 나오네요 여기 보면은 뭐 조그마한 물고기 손맛 분량이 많이 오는데 이제 팥줄 보이나? 그리고 이쪽 주변에 치어들이 엄청 많아 좀 바로 팡팡만 해야겠다 잡았어? 배 잡았는데? 아 풀어줘 내가 분명히 여기다 조심하려고 요구도 안 보라 했는데 왜 그걸 거냐고 아니 난 조금 멀리 하려고 이렇게 징작으로 내가 멀리 했어 안 했어? 알았어 알았어 왜 말 안 그래? 아니 아니 왜 그래? 잡을 생각 있지? 아니 안 잡힐 것 같은데? 아니 잡힌다니까 알았어 알았어 잡아서 15cm 넘는 걸 잡아야지 백군형 백구멍에서 잡... 뭐라도 잡아야 돼? 아 시키는 데로 갈게 이제 이게 그냥 넣으면 잡힌다니까 어? 몰라? 몰라 이거? 몰라 그냥 이렇게 놔두면 잡힌다니까? 이거 루 아니야 이거? 장난감 아니야? 뒤에 놓치네 짭바지요 와 이거 잡았습니다 썬네일 이거 이걸로 하라니까 차라리 나 좋아 그냥 몰라 자 그럼 저도 한번 똑같이 잡아보겠습니다 입지로 와 밑에 통통해봐봐 시키들 하고 있어? 걸렸어? 어 아니 여기 아무도 없는데 빼줘볼래? 어? 이거 알아서 알아 이거 물을 들어가든 뭐 알아서 해 물을 들어가봐 그 방법이 있는데 물을 들어가면 될걸? 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내가 여기 알 앞에 여기에 아무 던절대가 넣어졌잖아 치아 조금만 먹고 밖에 안 나오잖아 아니 아니 머리 던졌어 안 던졌어 머리 던졌어 내가 그거 시켰어? 아니 내가 내가 하지 말랬잖아 근데 큰 걸 잡으려면 큰 바다로 나가야지 아 진짜 박친 걸린 거 같으면 당기지 말라고 위로 탁 쳐 올려야지 풀린다고 그게 당기는 거 아니야? 아싸 빨리 안 빼 연기하지 말고 연기이고 진짜 빡친 거라니까 이게 지금 빡친 같아 뷰티 바로 밑주로 왔었는데요? 어 MIYYik 입장자 오는데 안걸리네 어 모조 좀 잡았습니까? 입질은 있는데 벅벅벅 거리는데 너무 작아가지고 삼키지 못하는 거 같아 응 맞아 그것도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손가락만 한 거 잡아서 뭐해요 그래서 우리 저쪽 안쪽에 좀 더 어둡고 기숙한 곳으로 한번 이동해서 집어등을 켜놓고 제대로 한번 도전해보자 집어등 가자 어 오케이 고 집어등 묶고 더불어 가 어? 뭐 또 잡았다 시작이었나? 와우 은은하게 집어등 집어등 가져왔습니다 비밀병기 우리 실력은 안되겠어서 사기템을 하면서 돌려가면 이제 은은하게 불을 떼가지고 베이트 핀쉬들이 많이 몰려줘서 혼락도 많이 모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진짜 잡아볼 테니까 말도 좀 줄이고 요실아 9시 반인데? 벌써? 네 뭐 먹을래? 치킨 먹방 콜? 예 오케이 니가 사주나? 음 아니 지금 집어등을 설치해놓고 한 30분 정도 이제 치어들이 모일 때까지 시간이 좀 났는데 약간 휴식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켜 아우스 내내 치킨 사기 오케이 예 어? 지가 받았지? 시켜 먹자 오 시켰다고 말했쟈깐 지금 왔어요? 밥인가? 근데 이거 누가 양념이랑 간장 시켰어? 내가 호라이드 안 시켰어? 이 시가 손을 어떻게 달라고 이거 뭐 어떻게 먹어 손을 다 먹게 아니 젓가락 없어? 아니 젓가락 진짜 없다 맛은 좋네 맛은 좋네 카메라도 오 우리 관용이는 이제 지름이 많이 있는 손으로 그거 붙여봐 오 그래 거지같이 처먹어야 돼? 네 말만 믿고 내가 여기 온 밥은 내가 바보다 내가 집에 이거 먹으려고 200주로 달려왔나? 너무 맛있네 하하하하 맛설있네 뭐 사진 만나요 하하하하 치킨 다 먹었고 마지막 30분 1시간 집중해서 가보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이거 좀 해줄래? 하하하하 벌써 시작이야? 하하하하 갑시다 자 여기 집어당 켜놨는데 쌀 버섯이 한 번 넣어보겠습니다 준기 오늘 15cm 이상 10마리 갑니다 갈등 자 사이도 높아 이거 높을꺼다 진짜? 오 15 더워요? 넘어해x4 어 예즈 야 나도 이렇게 큰거 처음 잡은 거 이게 바로 뿌올라기에요 이게 바로 울산 뿌올라기에요 오쌔 오쌔 이 썸내릭 썸내만 받지 물 떨어지가 흐흐흫 아 씨 왜? 빠졌다, 빠졌다. 나 이거 옮겼어? 어. 왜 옮겼어? 너무 해초가 많은 거 같은데. 아, 해초가 많은 곳에 고기가 됐어. 왜 자꾸 안 시키지? 자꾸 안 타고. 아, 나 미끌림. 진짜 데뷔 미치겠다. 내 미끌림이 더 중요하거든. 뭐 어쩌라고? 뽈락은 여기서 마음번에 안 불러. 우리한테 또 내 일이 있잖아. 아니, 지보등 뭐 아무 의미도 없는데. 고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실력 부족한 거죠. 그리고 지금 다를 봐봐. 엄청 박제해. 우리 한 마리 있잖아. 이거 아까 잡은 거. 그렇지. 반은 고이. 반은 회, 반은 꼬이 해서 먹고. 일단 지보센트 넘어야 돼. 자, 오늘의 수확. 꺼내봐요. 물 버리는 거? 고기 빠지면 안 돼. 사이즈 안 되는 놈들은 방송입니다. 야, 집에 가요. 제발 한 번 빨리. 14. 아, 그러면 리더 고추 크기 통과. 14은 방생이야. 방생이야. 더 커서 와라. 아, 조심해라고. 죽고 싶어? 아니. 자, 그리고. 첫 번째. 어, 몇 센치입니까? 11, 11. 이걸 리더 고추만 하네. 11, 11. 그런 거 하지 마, 임마. 알았어, 알았어. 고추 방생. 이거 제발. 이거 15 안 되면 오늘 꽝입니다. 제발. 스트레칭해, 스트레칭. 좀 벌려, 늘려. 좀 스트레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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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시다. 따란. 따따따란. 어, 시바. 시바 이마. 시바 이마. 시바. 지금까지 20분, 15분 정도 걸리니까. 먹어보자 한 번. 빠아악. 중기 옆으로 보이는 데가 너, 현대중공업이야? 아, 맞아. 이야, 크다. 야, 너 집에 와사비 있어? 아니. 앞으로 뭐 나올 게 있나? 현대중공업 말고. 아이씨. 멈춰났다. 뭐? 어? 앞에 CU 편의점. 여기 뭐 사던가. 다 온 거야? 아니, 아니, 아니. 집은. 아니, 여기서 사는 게 편해? 아니면 집 앞에서 사는 게 편해? 편해. 집에 가서 사다 다시. 그럼 전화 왜 했어? 일단 끊어봐. 야, 드디어 중기 집에 왔습니다. 반은 횟도 먹고, 반은 꾸이로 끊어먹을게요. 손질부터 해볼까요? 네. 간식. 딱밤이다. 갔어. 딱밤을. 갔어, 갔어. 갔어? 그래야 돼요. 저 뇌를. 파괴? 칼이 들어가기 전에 비는 것도 딱 벗겨야 돼. 아. 알았어요. 이거 구입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아. 아니, 칼이 안 들을 소리. 가요 잘라, 그러면. 그래야겠다. 그럼 믹서기에 갈래? 어죽 해먹자, 어죽. 됐다. 아니, 가져와. 아, 국완장을 하면 어떡해? 그거 밖에 없어 지금. 자. 잠깐만. 드디어. 근데 뽈락 처음 안 먹어봤다고 그랬지? 나 처음 먹어보지. 15cm 넘는 거 처음 잡아가지고 저도 태어나서 뽈락을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자, 그럼 뽈락. 회부터 일단. 이게 회 전부, 전체 양이거든. 그걸로 이제 초밥도 해먹고, 회도 해먹고, 사시미도 먹고. 아, 주의해봐요. 회도 먹고, 초밥도 해먹어야 되는데. 간장에 찍어서. 간장정지 가지고 이거 개 물 끓어다니냐? 살짝 풀어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잔가시가 엄청 많은데. 혹시 저 숨을 못 쉬게 되면 119 좀 불러주세요. 볼락해. 볼락해. 먹어보겠습니다. 오, 사운드 되게 좋다. 맛있는데? 가장 맛이야? 응. 맛있네요. 그냥 회, 회 마시고. 고소하네요. 고소해. 그거 왜 이렇게 많이 먹어도 난 새즈럭 먹는 것 같은데? 음. 되게 탱탱하고. 약간 달짝지근한 그런 맛도 좀 나는 것 같은데? 우룩이랑 좀 비슷하다, 맛이. 그럼 초밥을 싸볼까요? 아니, 괜찮네. 볼락. 초밥, 젓가락으로. 내가 넣어줄게, 입에. 어떤데? 맛 표현 좀 해볼까? 밥이랑 회 한 박찬으로 먹는 기분인데? 맞네. 따로노라이. 아, 근데. 아, 맵다. 아니, 밥에 와사비 조금 먹어. 아, 와사비 되게 좋아하거든. 나도 좋아해. 고추냉이. 고추냉이 이렇게 그냥? 그렇지. 괜찮아? 내일 3명 다 배운가면 어떡하지? 알고보니 돋고기 아니야, 돋고기? 돋고기. 일단 한잔 합시다. 네. 로신만세. 아, 저 고생만 했다. 아, 오늘 울산까지 와가지고. 먹으러 고생. 여기서 자고 갈 거니까 한 번 한잔 하겠습니다. 예. 치어스. 아, 좋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오늘 한찌 하고 싶다오. 아, 이제 구워 먹자. 취한다, 이제. 아, 취하네. 이거 뭐야? 오일, 오일. 목소리도 좀 치이고. 과연 곧이나 보람이 있을까? 보람은 없지, 이거 하나 없지. 니는 뭐가 잘 또 없으신 새끼야. 다시 잡으러 가야 돼, 또. 자, 그러면 폴라쿠이. 한 번 가겠습니다. 괜찮은데? 담백하네, 그냥. 무난하고 깔끔하네. 그렇지. 고소한데 깔끔하고, 조기 맛보다 그냥 깔끔한. 부드럽고 좀 연하고 깔끔한 느낌? 예, 예. 다 먹었어요, 벌써. 이거 먹으려고 내가 지금 제일 고생을 했네. 근데 보람 있다, 진짜. 대수낚시를 하였지만, 일단 먹기가 힘든데, 바닷고기는 이제 먹을 수 있으니까. 아유, 맛있다. 이거 좀 먹어봐. 빼고 또 살이 맛있네. 난 김이, 김이 제일 맛있는데? 다 뜯어먹어. 다 김이, 김이. 다 김이, 김이. 다 김이. 다 김이, 김이. 오늘 뽈락, 잘 먹을 거예요. 네. 리바! 리바! 자리 깔아